간센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뒤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들아야야 나무라 바루기 세바라야 사바하 불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무의 공독 최원님들 비롯해서 이 시간 늘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박참회 중에서 악구정제검일참회로 넘어왔습니다 악구는 나쁜 말 악한 말 그러니까 악담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결론체몽은 악담으로 정해놓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요 바른 말 고운 말 서로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성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서로 나쁜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또 자기도 그런 말을 내뱉으면 쓸어 담을 수가 없으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구에 대한 악담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큰 틀을 잡기 위해서 경전에 있는 말씀을 소개를 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업의 무소음을 경계한 포은경이라는 경진에 있는 말씀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 세상의 화가 입으로부터 생겨나오나니 맹렬하기가 불보다 더 하도다 맹렬한 불길은 한 생을 불사리지만은 나쁜 말은 능히 무소한 생을 불태워버리느니라 맹렬한 불길은 단지 세간에 재물을 불태우지만은 악한 구업은 일곱 성현의 재물능이 그것을 불태우느니라 그러므로 일체의 중생은 항상 마땅히 입을 보호해야 한다 입안의 혀는 몸을 찍는 도끼요 몸을 망치는 화근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옛 어른들의 말씀하시기를 입술을 활과 같이 하고 마음을 활주로 같이 하며 목소리는 화살과 같이 할지니 이것은 활은 살생하는 무기니까 입이 곧 해를 끼치는 그런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을 비유해서 활의 비유에서 말씀을 했군요 마음을 활주로 같이 하며 목소리는 화살같이 할 것이니 어둡고 긴 밤에 화살을 잘못 날려서 사람을 함부로 상하게 하리야 오직 스스로 도탄의 고초를 다할 따름이니라 그러므로 재바달타는 재바달타가 누굽니까 부처님의 사촌동생인데 부처님을 몰아내기 위해서 가진 모략과 나쁜 말과 심지어 죽이까지 하려고 하는 신결을 꾸몄던 그런 사람이 재바달타인데 굉장히 아사세왕을 결탁해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재바달타는 산채로 그런 결과로 해서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나니 모두가 나쁜 말을 내뱉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리노니 중이든 스님을 얘기해서 중이든 속인이든 항상 맹렬히 반성하여 입을 조심하고 마음을 삼가하여 재앙이 이르지 않도록 할 것이니 긴 겁을 두고 긴 겁 세월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것이죠 긴 겁을 두고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도 보이게 되겠죠 그렇다 남을 비방하나 또 잘 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 이게 사람의 생각이 말로 가고 말이 잦으면 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게 말이기 때문에 말에 대한 신중함이 상당히 필요로 한다 그 말이 돼요 그럼 옛날 그 말씀들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역지사지의 역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나와 상대방의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악한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빨리 경전의 말씀을 또 하나 소개해 보면 말하자면 만일 누군가 나에게 악담을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가 남에게 악담을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기분 나쁜 일이며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닌 것은 남에게도 기분 나쁘고 유쾌한 일이 아니다 나에게 기분 나쁘고 유쾌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남에게 행하리야 내 달신 다른 사람의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니까 그러질 말아라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지사지 말씀을 드렸듯이 입장을 다른 사람하고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가 돼요 악담에 대한 자료를 수입하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자들은 운명론에 빠지지 말고 점을 보지 말고 바르게 살아나서 업을 소멸하고 복을 많이 쌓으면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이 곧 그게 인광보고 우리 불자들이 할 돌인데 여기 보니까 결혼 생활도 원만하게 잘 돼가고 있고 아기도 임신을 했던 상태에서 얼떨결에 사람들과 같이 휩쓸려서 점집에 갔던 모양이 여기서 사주를 보게 됐는데 이제 얼떨결에 보게 됐던 모양이 아마 그럼 그 사람들은 바르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물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여인에게 남편하고 이혼할수록 법정에 설 것이고 얼굴에 점이 아마 얼굴에 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얼굴에 점이 많아서 고생을 할 팔자라고 하면서 점 빼는 병원을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거기 가서 점을 빼라고 하고 또 애가 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뱃속에 있는 애기도 유선할 수 있으니 애가 태어나도 유선할 수도 있고 애가 태어나도 아기 때문에 고생할 것이야 그러니까 악담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남편과도 이혼할 수 있고 법정에도 설 수 있고 또 얼굴에 점이 많아서 나쁜 일만 계속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개해주는 병원에 가서 또 점을 빼라고 시키는 거 하면 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애가 태어나면 당신을 고생하게 만들 것이다 아 이런 속말름은 재수 없는 얘기죠 이런 재수 없는 얘기를 좀 들어놓고 나서 기분이 나빠서 이게 화가 나서 인터넷에 이런 사연을 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나쁜 점쟁이한테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이게 띵 해가지고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벌을 위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앞날을 잘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행 무상의어, 재법, 무하의어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닥칠 거고 태도 참여하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여복하면 유교 경주에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유지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맨날 만족할 만한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고 좋다고 느끼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나쁜 일만 있으면 나쁜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고 그렇게 짜증내거나 하는 사람은 짜증낼 일만 있다 그런데 여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점쟁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제 입장에서 그래요 점 보는 사람들한테 무슨 다 틀리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 얘기보다는 잘 맞추는 사람들이 있겠죠 걔 중에는 한 사람이 과거를 보러 한양, 천리, 서울을 가는 거예요 아마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 말을 타고 왔던 방이에요 그랬더니 주막이 하나 들렸는데 어느 점쟁이 많았던 얘기가 얘기거리가 들려니까 그렇게 했죠 점쟁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말방구에 놀려서 잘못하면 죽을 발자다 난 또 듣다 보다 말방구에 놀려서 죽겠다는 사람은 또 생년체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까 가만히 잃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이 찡 하고 머리에 남아 있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그 생각이 나면 말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해서 말 뒷공에 와서 이렇게 말 학문 쪽에 들여다 보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를 쌓이기 시작해서 큰 주먹는 돌멩이를 갖다가 말 학문을 막아 놨다는 거예요 얘기보다는 얘기가 들려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가다 보니까 이 돌멩이가 말 학문에 끼어 놓은 돌멩이가 그대로 붙어있나 빠질까 걱정이 돼 가지고 내려서 또 가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다가 어느 시점까지 가다가 보니까 이게 가서 다시 이렇게 말 뒤로 가서 학문 쪽에 돌멩이가 그대로 있나 들여다보는데 그게 말이 힘을 주는 통에 쏙 빠져 놔 가지고 이 위에 눈썹 사이에 거기에 급소를 거기에 딱 가서 돌멩이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 풍 뛰어 나왔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급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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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쟁이가 아니니까 그건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자초하고 만들어낸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지나고 보니까 웃기는 얘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악담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이렇콩 저렇콩 얘기를 해 준다는 그 자체가 이게 좋지 않은 얘기가 돼요 그냥 남 얘기는 고소하고 이제 이 일을 제가 가끔 쓸 수 없는 얘기인데 우리도 한번 반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악담 잘못된 얘기를 남에게 들을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자신과 집안 식구끼리 서로 해줄 때가 많다 그러니까 한번 조심하는 그런 여러분께 교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쉽게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이제 아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머니가 저래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오다가 시장 앞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어봐요 아니 어디 갔다 와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보잖아 아니 공부 잘한다며 아우 잘하긴 뭘 잘해 속상해 죽어서 걱정이 돼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칼로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걱정을 해 공부를 아니 그 친구는 평상시에는 잘한다고 자랑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닥치고 보니까 잘하긴 뭘 잘해 아우 그냥 걱정이 되고 속상해 죽어서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대학 뭐 일리고 이유고 따질 것이 없이 대학을 제대로 갈지도 모르겠다고 넋두리를 퍼붓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악당 기도를 하고 왔으면 긍정적으로 보고 우리 아들은 잘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적에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학교를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악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꾸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느끼기에 아 이렇구나 하고 실감하실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기도를 하고 오는데 어디 갔다 와 아 우리 아들 오늘 대학 가잖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야 너 너희 아들 공부 못해서 속상해 죽겠지 그리고 놀리면 아니 멱살잡이 하고 쌈박질이 벌어지겠지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걸 네가 왜 챙겨야 하냐 하고 이제 쌈이 날 텐데 그럼 자기 자신이 자기 아들을 악담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아 우리 아들 참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도 나도 무언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희망을 부러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서 가만히 있긴 뭐라 하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기도를 하고 좋은 데 잘 갈 수 있게끔 시험을 제 성적대로 잘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그렇고 그럼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두고 공부를 못해서 속상해 죽겠다 그러면 아 이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자신을 아들을 위해서 악담을 하는 거예요 남의 아는 악담보다 자기 자신들이 악담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이 올해는 하다못해 담배도 끊고 술도 적게 먹고 아침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건강도 보살피고 잘해야지 그럴 거야 그리고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하면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뭐든지 침착하고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 주고 희망을 북돋아줘야 돼 아니 당신이 퍽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제 초를 쳐요 또 그게 악담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겠다고 서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희망을 불러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린 불자들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듣고 한다는 것도 물론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자신들에게 또는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악담을 하며 살지는 않느냐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여기 이제 악구, 중재, 금일, 참회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게 먼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사람은 탐진치 삼동으로 해서 어려운 점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시박 참회에 들어가면 여기 나오는 게 몸으로 하는 게 살생, 투도, 도덕질 세 가지고 또 마음으로 하는 게 탐진치 세 가지인데 입으로 하는 거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네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 여복하면 말을, 차라리 철량 빚도 갚는다는 얘기가 있을까 사람의 의사 표현은 말로 이루어지니까 악구, 악담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면 동네에 소문이 날 수가 있어요 저 집은 부잣집, 저 집은 좋은 사람 사는 집 저 아저씨 도움을 많이 기다려 하듯이 저 집 욕증이네 집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 거니까 사람이 평판을 받고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좋은 말 쓰고 아니 좋은 말만 평생 해도 다 하지 못할 그런 입장인데 남의 말을 막 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 아니냐 그리고 상대방이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방이 길을 꺾어놓고 상대방이 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얘기는 도무지 그거는 불자로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말을 생각했다고 생각하는 말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좀 아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 중에 못 될 말 안 할 말이 끼어 있게 된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냐 전에 저희 조카가 친조카가 태어나는데 세 살까지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저렇게 말을 얼른 안 하고 제잘거리지 않고 어렸을 때 말이 적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이요 그거는 커가지고 나이가 지금 한갑이 넘었어요 그런데 보면 별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남 10이 오르내지 않은 거야 말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어렸을 때 보면 말을 늦게 하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은 실수하는 말이 적다 말이 많은 사람은 이 얘기 저기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된다 그 중에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악담을 하지 말아야 된다 특히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말이라도 악담 너 나쁜 사람이고 너 일이 안 될 거고 그런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여기다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애들이 운동을 해서 태권도를 했다 가정을 해봐요 그건 태권도 유단자가 됐다고 보면 걔들은 싸우면 상대방 급소를 때리니까 이게 크게 다친다든지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하는 보살들은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면 그게 태권도 유단자 모양 그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말을 상가하고 될 수 있는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위로하고 잘 된다는 긍정적인 말을 해 줘서 상대방의 용기를 갖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게 우리 불자들은 누구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불자들이니까 특히 불자들은 말을 삼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안 하는 그런 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은 악구 중재 거밀 참여 이걸 이 대목을 보면서 말을 대수로 적게 하고 당대방을 위해서 말할 땐 입장을 바꿔놓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고 희망을 불어주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여러분이 강조하기 위해서 악구 중재 거밀 참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